최근에 일본의 지진은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4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입구 남태평양 파포안 유기니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도쿄 오사카에서는 물고기 떼의 사체들이 발견되었고 이시가와연에서는 군발 지진들이 발생 중이며 미해연에서는 이상징역 발생 이후에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고 매우 드문 지진인 야마구치연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남과 북 어느 지역도 안전한 지역이 없는 일본열도의 상황입니다. 특히 이시가와연의 지진에 대한 우려를 전세계 지진학자들이 계속하여 최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11일에도 이시가와연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최근 이시가와연의 지진은 거의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해연에서도 지진이 발생 중이고 삼각형 형태의 후프시마까지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시가와연, 미해연, 후프시마의 삼각형 패턴의 지진이 발생하며 일본의 중부지역과 동북지역의 암울한 지진의 그림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3월 2일 초승달전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 발생 이후에 오늘 3월 11일까지 일본 동북지역의 지진 상황이 매우 불안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노아트의 강진이 발생한 후 2주 정도 후에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였으므로 2주 후에 3월 16일까지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래 사체의 발견과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 현상이 와카야마연에서 발견되었고 3월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달이므로 3월 한 달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해연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벌써 두 번째 최근 들어서 이상징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9일 이틀 전에도 미해연에서 이상징역이 발생을 하였으며 지난달 2월 21일에도 규모 4.5 진원의 깊이가 350km인 이상징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 지진 패턴을 분석해보면 이상징역 이후에 강진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 규모 7.3의 강진 발생 전에도 그리고 작년 10월 도쿄의 규모 6.1의 수도지카지진 발생 전에도 진도 5강 전에도 이상징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2월 21일에도 미해연 남동 앞바다에서 이상징역이 발생한 후에 오키나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온타케산, 아소산의 경계 레벨이 상승하였으며 이시카와연에서 반년 만에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2월 미해연의 이상징역 이후에 강진과 화산경계 레벨이 높아졌고 이번에 또 3월 9일에 미해연의 같은 남동 앞바다에서 이상징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분간 강진과 화산폭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야마구치연의 매우 드문 지지진이 이틀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야마구치의 지진은 지난 17년 동안 10번 정도밖에 없는 희디한 지진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일어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27일의 기후 나가노의 온타케산이 전후의 최악의 화산재해로 일컬어지고 있는 온타케산의 대폭발전에도 야마구치연에서 지진이 연속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야마구치의 지진 이틀 뒤 이즈오시마에서 진도오약 그리고 그 후에 동북지역 이와테에서 진도오약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규모 7.0의 강진과 아우모리연에서 진도오약과 규슈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6.1의 강진과 관동지역 이바라키연에서 진도오약 그리고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연속으로 깊이 500km 이상의 지진이 발생 후에 9월 27일의 기후 나가노의 온타케산이 대폭발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 온타케산의 경계레벨이 올라갔고 매우 드문 지진의 야마구치연의 연속 이틀간의 지진은 2014년과 매우 비슷한 지진과 화산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에 오키나와에서 규모 5클래스와 규슈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6클래스의 지진 그리고 오가사와라의 강진과 이오지마의 신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의 패턴과 매우 비슷한 지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시가와연의 군발 지진이 연일 일본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가와연 근처의 니가타 지역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만 부근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증가할 때는 규슈에서도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규슈 지역이 강진에 대하여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